그 일에 대해서 아카데미아 사람한테는 해줄 말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지 잠깐, 너희를 저 녀석에게 속은 거야 뭐? 또 너야? 아카데미아의 미치광이? 그래 맞아, 전에도 말했듯이 나랑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할 생각 없으면 난 너희를 계속 귀찮게 할 거야 잘 들어, 방금 그가 준 주소는 가짜야 그들이 이곳저곳 떠벌리고 다니는 물건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구역으로 보내려는 수법이지 자신들의 구역에 들어가면 네가 물건을 사려 했던 증거를 남긴 다음 가지고 있는 모든 모라를 내놓으라고 협박할 거야 이 탐으로 알하이 탐! 매일 우리 장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그날 말했잖아, 너희 두목이랑 조건을 협상하고 싶다고 우리 두목도 말했잖아! 너랑 협상할 조건은 없다고! 전에 그렇게 말했어도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내가 힘으로 해결하게 만들지 마! 아카데미아 사람을 건드리면 수습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너 같은 미치광이는 말이 다르지! 무력으로 대화하는 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라면 좋아, 받아들이지 마신들도 전쟁으로 티바트 소유권을 결정했으니까 대화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너희들 장사 몇 번 망치는 걸로 끝나지 않을걸? 너희 두금 여단 얼굴에 먹칠을 해주지 너희들은 체면을 중시하잖아?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희 두목은 내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을 거야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오늘 있었던 일을 고지곳대로 너희 두목한테 전하는 게 좋을걸? 안 그러면 나중에 너희만 손해일 테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내가 했던 말 중 지키지 않았던 말이 있는지 잘 생각해봐 형님, 저 미치광이가! 좋아, 그렇게 죽고 싶다면 일주일 뒤 오후 4시에 파로스 등대 앞 다리에서 만나지 나중에 봐달란 소리 하지마! 잠깐, 저 둘의 50만은 두고 가야지 흥! 아이고, 저분들을 화나게 했으니 가게 장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방금 그 테이블, 계산도... 사장님, 최근 가게의 종업원이 많이 줄었던데 보나마나 학생들한테 소문을 뿌리러 간 거겠죠? 그, 그건... 저런 놈들과 장사하면서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도 답을 못하는 겁니까? 입막은 비용으로 밥 한 끼 정도는 싼 거죠? 응? 방금 그 사람 도대체 뭘 한 거지? 도금여단 사람들이 돈을 두고 도망갔잖아! 게다가 아는 것도 엄청 많아 보이던데 어서 따라가보자! 아! 저기, 저 방향으로 갔어! 어서 따라가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잠깐만! 너 이름이 아라이탐이었지? 무슨 일이죠? 신경 쓰지 마 내 타깃은 그 녀석들이었고 너희들이 기회를 만들어줬으니 서로 비친 건 없어 한 가지 충고하자면 그 녀석들을 멀리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들의 모랄을 얻지 못했으니 또 와서 귀찮게 굴 줄도 몰라 그럼, 이만 잠깐만 기다려! 아직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단 말이야! 방금 녀석들 앞에서 사기극을 파헤친 거 보면 그 물건에 대한 진짜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맞지? 너희들은 누군데 그 일에 대해 알아보는 거지? 학생? 그 녀석들이 너희에게 장사를 한 건 너희들의 헛소리를 믿어서가 아니란 걸 알아도 아, 아! 맞아! 한실력하지! 무력으로 대화한다고 했지? 우리가 도와줄게! 됐어 신의 눈도 없어 보이는데 신의 눈은 없지만 원수의 힘은 사용할 줄 알거든? 아니면 우리가 무턱대고 그... 아, 아, 아흐! 모식이한테 정보를 물으러 갈 리 없잖아 오늘 녀석들 기세를 보아하니 다음번에 만날 때 우르르 몰려올 것 같던데? 널 도와줄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릴 데려가면 손해보진 않을 거야 좋아, 나쁠 것 없지 그 물건을 파는 상인을 찾는 거지? 종이랑 펜 있으면 주소 하나를 적어줄 테니 한번 찾아가 봐 그럼 약속한 시간에 그 다리 밑에서 보자고 너희들이 안 와도 큰 상관은 없지만 아, 저기... 상인의 정보까지 알려줬는데 기왕이면 그 물건이 도대체 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물건이 뭔지도 모르면서 50만을 냈다고? 뭐, 네가 정말 싸움을 잘하면 녀석들이 본 모습을 드러낼 때 충분히 무력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걸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닐 거고 얼마나 조사했는지 알려줘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 물건이 아카데미아와 연관이 있고 도급여담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걸 찾고 있다고 알고 있어 응, 그리고... 그 정도면 얼추 비슷해 지금은 너희가 물건을 실제로 못 봐서 정보들을 조합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게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물건이야 제대로 못 봤어 어, 이 장식품 같은 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야? 항아리 지식이라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용기라고 보면 일정량의 특정 지식을 저장할 수 있거든 소형 허공인 생이지 자신의 허공 단말기와 연결하면 누구든지 저장돼 있는 내용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어 그래, 누구든지 허공처럼 복잡한 규칙도 없고 엄격한 심사 과정도 없어 조건 없이 정보를 알려주지 우와, 정말 대단해 보여 편리하고 무해한 지식 베이스라고 보면 돼 하지만 수메라에서 이 물건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건 불법이야 이 물건은 학자들이 세계수에서 얻은 지식을 허공에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줬어 사용하고 나면 즉시 파괴해야지 하지만 엄격하게 관리해도 운 좋게 파괴되는 운명을 피하는 항아리 지식이 있어 허공이 설계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걸로 운명을 바꾸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최근 몇백 년 동안 아카데미아에서 유출된 항아리 지식은 내용이 뒤죽박죽이야 진짜 가치 있는 물건은 오르모스 항구에서 도금여단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어 도금여단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항아리들은 일반인과 아카데미아의 운 없는 학생들에게 가끔 도움을 주는 정도지 자, 내가 설명해 줄 건 이 정도뿐이야 너희들의 진짜 목적은 거기에 있었군 우리의 거래로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포기를 안 하는 건가? 좋아, 그럼 조용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자고 여기가 좋겠군 아카데미아에서 잃어버린 항아리 지식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내 부탁 하나를 들어줘야겠어 사람을 한 명 찾아줬으면 해 돌이라고 하는 여행 잡화 상인이야 쓸모없는 항아리 지식만 가진 잡상인과는 다르게 그 상인은 항상 좋은 물건을 구해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면 안 파는 물건이 없을 정도라고 해 하지만 거래하는 물건이 대부분 아카데미아 규정에 맞지 않아서 아카데미아 사람들을 비교적 경계하는 편이야 난 그 상인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같아 그쪽 정보원과 만난 적이 있는데 나와의 거래를 얼버무리려 했거든 도리의 손님이 되어서 신임을 얻어봐 그게 협상의 조건이야 왜 우리 보고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야? 이를 성사시키기 전에는 더 이상 질문할 자격이 없어 으이익!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수메르야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이니까 도리가 너희들을 안전한 고객으로 생각할 거야 정보원의 주소와 접선 암호를 알려줄게 하지만 암호 외에 추가 요구가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몰라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결해봐 우와! 조금 긴장되는데 중요한 건 도리를 만난 후여 그 녀석은 모라 냄새를 정말 잘 맡거든 상품을 보는 안목도 뛰어나서 안목이 좋은 고객만 좋아해 너희들에게 자금을 준비해 줄 테니 가장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구매해서 도리의 마음을 사로잡아봐 하지만 항아리 지식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골라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 안에 감정할 방법이 있을까? 그건 그래 혹시 원소 시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흥! 의외나 널 너무 과소평가했나 보군 그 능력이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여기 항아리 지식이 두 개 있는데 품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겠어? 음... 내가 보기엔 완전히 똑같은데 원소 시야로 한번 확인해봐 어떻게 됐어? 뭐 좀 보여?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방법이야 더 많은 가치가 있는 항아리 지식은 원소 시야로 봤을 때 더 밝은 빛을 띈다고 해 지식이 풀 원소의 근원인 세계수에서 왔기 때문이지 지식의 힘이 강할수록 풀 원소의 색이 더 강하게 나타나 하지만 그 중에는 강한 원소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유용하게 쓰이는 지식이 아니라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도 있어 감정을 쉽게 하는 꼼수지만 도리의 신임을 얻기에는 충분할 거야 우와... 정말 신기한 방법이네 자, 정보 온 위치와 접선 암호는 이 종이에 적어뒀어 이건 항아리 지식 구매 자금이야 모라를 아끼지 마 도리의 환심을 사려면 이 정도 지출은 있어야 하니까 남는 모라는 너희들이 가져도 좋아 항상 조심해 요즘 일부 풍기관이 오르모스 항구에 왔다고 하던데 그들에게 잡히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거야 아카데미아 소속의 감독관들이야 항아리 지식의 불법 거래를 감시하기도 하지 말했듯이 항아리 지식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건 아카데미아에서 금지되고 있거든 냄새를 잘 맡는 녀석들이니 한 번 찍히면 큰일이야 그러니 손 때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좋아 만약 도리와의 거리가 성사되면 위칼라 상인여관으로 날 찾아와 그때부터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야 아라이탐이 준 종이에 도리의 정보원이 구시가지에 있다고 적혀 있어 직업은 상인이래 종이에 적힌 대로 접선을 시도해보자